오케이 재훈은 복화를 하고 있는데 어렵지 않은가요? 네 어려워 좀 어려워 그쵸 그동안 하던거하고 조금 더 공부를 해야되죠 그쵸 자 복화기 때문에 이런식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한글뜻을 쓰면 영어소리를 내고 스펠링을 얘기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DISH D-I-S-H 그 다음에 DEAD DEAD D-A-D GOOD 그 다음에 FIRE FIRE F-I-R-E 그쵸 I가 얘는 I 됐구요 여기는 E가 됐구요 그니까 I가 가지는 소리 I-E 어죠 그 다음에 여기에 A는 뭐가 됐죠? 에 에가 됐죠 A-E-A 어중에 A가 됐구요 그 다음에 엄마야 불고기 있을 뻔했네 FISH F-I-S-H 그쵸 뭐 FISH DISH 비슷하다 그쵸 그 다음에 이런것도 배웠군요 DOOR 그렇죠 D-O-O-R very good DOOR 그 다음에 이런것도 배웠군요 FAN FAN, 그렇지. FAN, 스펠링? X, A, M 그렇죠. 여기에 A하고 여기에 A가 같은 소리 내고 있습니다. 오케이.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것도 배웠군요. DOG DOG 그렇죠. 안녕히 가세요. 그 다음에 이것도 배웠군요. EGG 그렇죠. 훌륭합니다. 오케이. 오케이. 수고하셨습니다. 그 다음에 조금 어려운 거 배웠네요. 이제는 안녕히 계세요. 소리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구요. 그 다음에 이것도 배웠네요. FORK F O R K 그렇죠. 그 다음에 좀 긴 녀석 배웠군요. ELEPHANT E L E P H H A A N T very good. ELEPHANT 잘했구요. 여기 PH가 무슨 소리낸다 했죠? F 소리 난다 했죠. F하고 똑같은 소리. P는 F 야. 근데 PH나 F는 윗니가 아래 입술을 스치며 F 그렇죠. ELEPHAN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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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훌륭하구요. 네. 계속해서 ELEPHAN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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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 I G H T 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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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, 이야 에, 이 그 다음에 소리 안나고 트, 에이트 맞습니까? 오케이 그 다음에 돌아가서 팔꿈치 아직 기억이 안나나요? 응 소리를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소리는 엘버우 팔꿈치 엘버우 팔꿈치 엘버우 뭐라고요? 엘버우 오케이 그냥 하지 말고 팔꿈치 엘버 팔꿈치 엘버 그렇죠 엘버우라는 소리가 나니까 어떻게 쓸까요? E, L 그렇지 A B O, W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오늘은 엘버우하고 H 정답을 부르지 않게 해주시면 됩니다 어? 시험에서 엘버랑 그거 틀렸어요 흐흐흫 그렇죠 알고있네요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자 카톡 안된다고 그랬나? 네 그러면 선생님이 어떻게 하지? 이걸 보내야되는데 일단 엄마한테 보내면 보내수 일단 보내놓을게 에 네 괜찮아요 네 그거는 어떻게 해야하는 걸까요? 감사합니다.